아 아 아 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맨날 똑같은 영상만 보여주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식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 직업이 산벌받는 직업 이잖아요 아 자 7호 입니다 7호 7호 받았구요 아 이게 이 자리가 3호 벌통 자리 잖아요 자 제가 또 벌통을 갖다 놓은게 아니고 자 영상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보시면 똑같은 자리 벌이 또 들어왔어요 요 자리만 지금 보름 사이에 두통을 받았습니다 아 자 또 받아서 제가 얘기했지 항상 얘기하죠 받은 자리에 벌통을 옮겨 주면 또 들어온다고 보름 사이에 자 이렇게 해서 또 벌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던 벌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자 요 아 요놈들입니다 요놈들이 원래 저 자리 있던 애들이에요 제가 일로 옮겨 놨는데 요게 이제 3호 벌통이죠 제가 체크를 안했는데 아 좀 한가하면 체크를 좀 해 놓으려고 합니다 전 헷갈려 이제 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게 3호인지 어떤게 4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여기다 좀 이제 스티커를 좀 붙여 놔야 되겠어요 요게 원래 저 어 20일 전에 20일 전에 받은 벌통 여기다 닐해 놓은 겁니다 요게 3호 벌통이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7호 벌통이 됐습니다 일곱번째 들어왔네요 이래도 애들 시야를 보니까 산벌 맞네요 산벌입니다 아 목총에서 나온 산벌 같습니다 아 이쁘네요 이것도 제 벌통을 여기 일주일 안에 다 한번 청소를 해 놓고 왔어요 해 놓고 왔는데 이게 또 벌이 들어옵니다 청소를 해 놓고 간 다음에 벌이 바로 들어오네요 입주를 하네요 자 여러분 이것도 자리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리벌입니다 자 요게 원래 작년에는 여기서 2호 벌통을 제가 받았죠 올해는 아직 못 받았어요 요 자리 지금 자리벌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리벌이 또 들어갔구요 요것도 제가 보기에 다음주 안하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드네요 올해 오늘만 지금 산벌 3통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잘못 말했는데 5호 5호 6호가 아니고 6,7 아 이게 8호군요 여러분 이게 8호입니다 어우 헷갈려 너무 헷갈리네요 이게 8호입니다 8호 8호고 산벌 아까 아침에 5,6호를 받았습니다 6,7 6,7을 받았습니다 6,7 아 자꾸 헷갈리네 6,7을 받았구요 와 숲굴소 갑니다 야 이것도 이걸 또 저 밑에다 옮겨 놓으면요 얘네 또 들어옵니다 요 자리 똑같은 자리에 또 들어와요 벌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와 여기 저기 벌이 몰리는 지역인가봐요 이 토종불들이 이 계곡에 저도 여기 농장에 한 열통을 하고 있고 제 통에서는 분봉할 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워낙 야권으로 시작했고 벌을 만지작거려가지고 저기 저쪽에 벌통이 있는데 봉축판을 좀 빼가지고 막 여기저기 지원해줘가지고 분봉할 벌이 없어요 제 통에는 그리고 저 아래 골짜기 저쪽에는 토종불농가가 한 군데가 있어요 한 4군인가 5군을 하는데 그 어르신이 분봉을 못하시더라고 작년에 제가 분봉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설토에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분봉을 잘 못하시더라고 인구 복무를 그래서 제가 올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만나질 못했습니다 만나면은 제가 얼굴 뵙고 인사드리면서 분봉 좀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하고 그리고 요 골짜기에만 제가 확인한 벌통만 토종벌통이 산벌통이 한 1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골짜기에만 이 라인은 쫙 이게 중간지점이고요 또 올라가면 또 골짜기가 있습니다 제 거만 한 50개가 되고 벌통이 요 골짜기에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거까지 하면은 제가 보니 요 골짜기에 한 토종벌이 토종벌통이 10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야 또 들어가네 자리벌 또 왔어 또 왔어 야 이거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진짜 제가 이렇게 제가 하면서도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토종벌 받기에 이렇게 쉬운가요 여러분 안 들어올 땐 그렇게 안 들어오더만 들어올 땐 이렇게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몰려서 아 이거 이제 아까 산 저 오지산골에서 받은 토통도 그것도 지금 빨리 보쌈에서 갖고 내려와야 되고 요것도 또 자리를 옮겨줘야 아 지금 자리에 옮길게 하나 둘 셋 지금 다섯 통을 지금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야 또 산벌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바쁜 밤낮으로 이제 잠을 못 자게 생겼습니다 지금 잠을 못 자게 생겼고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이 진짜 이거 자 여러분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축하 좀 해주세요 자 축하해 주시고 아 여기도 또 다음 주에는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다가 또 고사리를 또 발견해 가지고 또 야 오늘 저녁에 또 고사리 비비밥은 올해 진짜 원없이 먹습니다 원없이 아 냄새 좋습니다 이거 고사리 자연산이라 저희는 이제 슈퍼맛 뭐 말 말인 고사리는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입맛이 베려가지고 이게 우리들은 이게 자연산을 좋아하지 말린 고사리는 입에 안 맞더라고요 찔기기도 찔기고 이런거 그냥 삶아가지고 그냥 고사리는 고추장에 쫙 비벼 먹으면 그냥 입에 살살 녹습니다 그냥 근데 우리의 마른 고사리들은 중국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입맛이 안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오늘 세통 받았는데 너무 힘드네요 또 저쪽에 푸독벌도 넣고 제꺼 아 봉춤파 또 지원해줘야 돼요 한잔 빼가지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 양옆 풀면 벌들이냐 싸이들이 있네 싸이들이 있어 이거 난감합니다 진짜 바쁘네 바빠 제가 우연히 또 여기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도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들 바위 밑에다가 내가 청소해가지고 하나 올려놨는데 여기도 몰라요 날지는 않네요 날지는 않고 ady 올라는 날지를 내려줍니다 여기저것까지 들어왔으니 날지라 날지ато 날지야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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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7,8,5 벌통을 하루에 받았습니다. 이렇게 3통 받기는 또 처음이네요. 황소자리도 올라가고 저번주에 자리벌 제가 육호자리벌이라고 떠들고 있거든요. 그것도 들어왔을 확률이 좀 높아요. 이게 파보니까 우에꺼 만약 들어왔으면 구호볼통입니다. 영상 그쪽으로 이동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